아까 제가 집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잠시 생각해봤습니다.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줄여서 세 가지만 생각했습니다. 첫 번째로 전국 크로마하프 음악제에 걸맞게 각 지역에서 오셔서 다양한 헤파톤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제를 진행하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. 두 번째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. 20년쯤 되면 벌써 반 쪼개지고 또 반 쪼개지고 해서 여러 가지 단체로 나누어지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서금 크로마하프 한계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이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. 그래요. 제가 속해있는 음악단체만 하더라도 조금 사람이 모이고 새가 커지면 AB로 나누고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협회가 짱해지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한 단체로 진행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세 번째로 감사한 게요. 첫 번째 시작할 때는요.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. 얼마나 괴롭히는지요. 그래도 지도 교수라고 한마디 거절도 못하고 원하는 대로 다 도와드렸는데요.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1년에 돈 밖에 전화 안 해요. 봄에 한 번 하고 겨울쯤 되면 한 번 하고 제가 두 번쯤 보고 내년쯤 되면 전화 안 할 걸로 믿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21회, 올해가 20회입니다. 21회에는 타이틀을 고쳐야 됩니다. 올해는 전국 크로마하프 음악대인데 내년부터는 월드 크로마하프 뮤직 베스티벌로 바꿔주길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